prof. 5 1 3 1 넌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어 성 Jeho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팬분들이 추운데 밤새서 와주셔서 호빵을 드렸었는데 호빵이 차가워서 어떻게 잘 대표를 드셨나 몰라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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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 고! 나가네 아차! 2시부터 기다렸어. 2시부터 5시부터 바뀌었어? 인서! 네! 노래 노래를 불렀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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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아 나 네! 이제야 네! 아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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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다는 점유가 샘플링된 부분을 부르치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되게 좋았어요. 가득 채워진 느낌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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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! 지금 해야 돼요? 아 이거 본박스 준비하면 돼 지금요? 이게 뭔지 알아? 마이너스는 뭐지? 이거는 처음에 깐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성공했을 때 그 맛이 배가 되는 거 상상하는 맛인데 상상할 수 없는 맛이에요 딱 들어간 거 보면 상상할 수 있는 재료들인데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조합이 이걸 드셔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른 대비하세요 4.5점 우리 팬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직접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0.5점을 뺐습니다 안녕하세요, 민화연입니다 아,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아직도 좀 성적도 좋고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주셔서 행복한 일주일이 돌아왔고요 우리 인서들 여기까지 와주시는 우리 인서분들 멀거나 바빠서 오지 못하는 인서분들 여러분들도 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도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한 번 시작해 보였습니다 이 옛날 민어 4명에서 오던 곳에서 혼자 오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도 모여주시고 우리 팬분들도 다 와주시고 그래 안녕 매일 날 보고 파, 파, 빛이 나 앞으로도 이제 남은 솔로 활동도 무사히 멋있게 마치고 이어서 위너 활동도 아주 화려하게 컴백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쁘게!